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번엔 굉장히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장르몰의 새로운 역사를 거쳐 비밀의 숲으로 장르몰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이수연 작가와 그리고 박철환 감독의 섬세한 연춘인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면서 서스펜스 스릴러 게임 판도를 막을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종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토타임부터 시작합니다. 자 개인 촬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토타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토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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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을 봐주시면 오늘 두 분 블랙이 아주 쉬는 소리를 정면 아래 자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손으로 우리가 뭐 패드라든지 예 좋아요 수습게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왼쪽 정면 아래 자 주준씨 아무래도 경호원이십니까 경호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녀를 구하라 자 자 일단 대고 오른쪽 다주시고요 정면 왼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배우분들 모두 모셔서 같이 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의 주역들입니다 정말 연기 천재들이죠 자 이분 생신과 몸을 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면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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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정면 아래쪽 오른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정면 아래쪽 오른쪽 오른쪽 주준씨 이쪽이에요 예 왼쪽입니다 자 이제 박철환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함께 촬영하겠습니다. 왼쪽도 해주시죠. 왼쪽입니다. 네. 정면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. 약간은 어스페 수 없지만 제목이 지배적이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컨텐츠를 지배한다는 의미로 다같이 손을 뻗어. 자. 주실 수 없이냐. 감독님도. 모든 컨텐츠를 지배해야겠네. 자. 갑니다. 그 상태로 오른쪽. 왼쪽. 자.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. 지배적. 파이팅. 네. 이상으로 포토 타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섯 분. 무대. 전 쪽으로. 자. 이제. 이제. 집에서 메인 예고편을 만나시면. 자. 우리. 한여식 씨. 인어 공주. 인어 공주. 자. 이렇게 마무리를. 무기 사슬에서 인간을 떼어놓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면. 두 번째. 이제. 두 번째 목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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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